안녕하십니까. 민생당 대변인 이현기입니다. 오늘은 청년층 보험 적용 확대에 관해서 저희 민생당 서울시당 수석대변인 양건모 위원장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생당 서울시당 수석대변인 양건모입니다. 청년층에게 탈모,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에 대해서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현재 월 5만 원의 진료비를 1만 5천 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합니다. 청년층에게 자신감을 세대강 건강보험료 나누어 쓰기를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미 청년 무주택자를 위하여 20평형 아파트 100만 호를 1억 2천만 원에 공급하는 정책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그리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반공공 반개인 형식을 통해서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 정책은 정부에서 재정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또한 실현 가능한 공약입니다. 이번에 민생당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에서는 15세에서 30세 청년층 탈모,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의 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합니다. 월 5만 원의 진료비를 1만 5천 원으로 인하할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15세에서 30세까지의 탈모,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은 청년기에 나타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성형이나 미용이라는 이유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층들은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탈모, 여드름 치료조차 진료비 인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건강보험료 지출은 60조를 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40% 이상이 인구 구성의 15%인 65세 이상이 어른층에게만 지불되고 있고 나머지도 고혈압, 당뇨병, 치매나 중증질환에 지불되는 실정입니다. 즉 청년층에 대해서 진료비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 보장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긴급 재난기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생당이 주장한 것처럼 1인당 50만원, 4인 가족 200만원을 현금으로 현금으로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액수가 크더라도 서민 생활을 위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은 신속하게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 사업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1750조로 국민 1인당 3400만원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당은 아나바다를 실천하는 실용정당입니다. 민생당은 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앞서는 정당입니다. 민생당의 아나바다 운동 중에서 나눠쓰기 일환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을 청년층에게 나눠쓰기를 요구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0.1 내지 0.2% 정도는 청년들의 탈모와 여드름 등 피부질환에 나눠써서 학업이나 진료, 취업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탈모와 여드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모발이 존재해야 될 부위에 모발이 빠지거나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 머리에 보통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하루에 50개 내지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빠지는 것을 탈모라고 하는데요. 탈모의 원인은 유전적이라든가 약물 사용, 수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청년기의 경우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환경의 악화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탈모는 현재 미녹시디리라든가 프로페시아 등 이런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달에 보통 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1만 5천 원, 70%를 보험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층은 5만 원을 1만 5천 원만 지불하게 되면 됩니다. 여드름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주로 이렇게 피부 변화라든가 오목한 그런 것들을 남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여드름은 보통 15세에서 20세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30세 이상에서는 감소하게 됩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사춘기 시절에 호르만의 변화, 가정력,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환경 등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드름은 바르거나 먹는 약, 외과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여드름은 한 달에 한 3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돈은 역시 청년층에게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재정 추계를 볼 때 탈모 15세에서 30세까지가 한 천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탈모를, 보통 탈모는 중년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률을 0.75로 계산했을 때 7만 5천명, 그다음에 5만 원일 경우에서 보험적용이 되면 보험공단에서 3만 5천 원, 연 한 42만 원 들어놨는데 50만 원으로 잡고 했을 때 375억이 들어가고요. 여드름은 발병률을 1%로 잡았습니다. 15세에서 20세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명 곱하기 50만 원 했을 때 500억이 나타나서 전체 청년층에게 나타나는 탈모와 여드름을 할 때 1년에 85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고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든가 청년지원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액수 자체가 국민건강보험의 0.1 내지 0.2%의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민생당 서울지역선거대책본부에서는 청년층의 탈모, 여드름 등 피부질환에 대해서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합니다. 보험적용으로 5만 원의 진료비를 1만 5천 원 그래서 청년층에게 자신감을 건강보험료를 세대간에 나눠쓰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